비엔나? 응? 응? 비엔나 얼굴로 먹어? 뭘로 먹는다고? 얼굴로 먹는 건데? 니가 아까 톡 뜰 때 왜 비었나 보이지? 어디 봐봐 아 아 네 회사 욕 욕 욕 욕 우리 남 본지 오래돼서 올꺼야 야 김범 일산으로 지금 당장 출발 일산 지금 누가 애들 다 있냐 어 애들 다 있습니다 일산으로 당장 출발 일산. 게스트 받아주세요 네 한번 바라볼게요 졸업사진 아 시발 졸업사진 재미없으면은 그냥 라방 바로 끌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졸업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오빠 저 그거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졸업사진 어떻게 찍으셨죠 네 졸업사에요 졸업사 그냥 뒤에 배경을 해놓고 찍었어요 분장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졸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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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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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들이네요. 재민이들 얼른 공부하세요. 얼른 공부하세요. 안녕. 재민이들이었네요. 수업시간인가요? 수업시간이신가요? 수업시간인가요? 네, 선생님 몰래 춤추어 주세요. 네, 여보세요? 수업 시간인가요? 수업 시간인가요? 한 번 일어나서 춤추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탈락입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탈락입니다.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아, 수업 시간이에요? 네, 수업 시간이라고요, 병신아. 여기 지금 제 친구들 와 있거든요. 네. 편서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수업 시간이에요. 개새끼가 생랬어요. 그러면 혹시 그 수업 시간 하니까 혹시 선생님 몰래 춤추어 주실 수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개자식아. 십자식아. 개십자식. 개신아. 뭐 우닛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인가요? 개식아. GOера Beingl 여보세요? 끊깁니다. 탈락입니다. 탈락이.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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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인가요? 네 수업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맞아요 안하고 있어요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수업해주세요 수업 듣고 싶습니다 학탈하는거 보여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수업중인가요 어 어허 수업중이에요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안돼요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안돼요 에어팟이신가요 에어팟 한번만 빼주세요 빼가지고 한 번만 빼가지고 아 아 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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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